잠시 후. 낮에 준비해둔 화분들을 챙겨 차에 싣는 부장군. 이번에도 꽃을 사러 가는 건 아닐 테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돈 벌러 갑니다. 돈 벌러요? 그거 좋죠. 돈 벌러 어디로 가는지 부장군의 뒤를 쫓아갔는데요. 도착한 곳은 사찰? 꽃은 무거워도 밖고 기분 좋아질 손님들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른다고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10, 20, 30.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직접 배달을 다하나요? 저희 농장에서 인근에서 많이 안 벗어나면 직접 배달해드리고. 그 외 지역은 조금 힘들죠, 직접 배달하기가. 주요 판로는 온라인이나 직거래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농협, 로컬푸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판로로 판매되는 부자농부의 화훼, 연매출은 과연 얼마나 들까요? 주공수 화훼를 온라인하고 직거래가 1억 5천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로컬푸드로 좀 한 3천만 원 정도? 총 연매출이 1억 8천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호인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온라인 직거래 판매 1억 5천만 원. 로컬푸드 납품 3천만 원으로. 연매출 총 1억 8천만 원.